아! 누구지? 국두야! 여기 대체 누구 집이야? 어... 도봉순,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. 여기 있게 할게요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여기 어디야? 이 사람 뭐야? 그러니까... 나가자. 어디 다 큰 여자애가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낸단 거야? 너 미쳤어? 내가 따라와. 여기 둬. 당신 뭡니까? 나 오늘 이 여자가 필요해. 데려가겠습니다. 안 된다고 했지 내가? 난 데려가야 됩니다. 난 안 되겠는데. 난 데려가겠습니다. 안 된다고. 넓은 신변보호를 맡겠습니다. 그러시던나? 모든 역사는 함에 이루어지더라. 그럴만하자. 저 인생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? 놀고 있네. 잤니? 응. 잤어. 남잔 다 개야! 이 보세요. 보고 있잖아요. 그녀는 다 자랑합니다. 도봉순! 착하게 살아야지. 원하고 계세요! 우리의 중심이 꼭 도봉순 같지 않아요? 내 앞에 데려와 그 집에서. 이길 줄 알아! 너 대체 힘이 어느 정도 더 세? 너 혹시 남자야? 니 걱정 많이 하더라 니 친구. 너 여자친구 있잖아.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척 하는 거냐고.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? 너 이거 지금 다 걱정하는 거냐? 넌 다 보여.